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1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해남에서 개최됐습니다. 체육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회장 2022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해남군 우슬체육공원 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종목은 정식 8개와 화합 3개로 정식 종목은 롬볼, 좌식배구,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육상을 겨뤘고 화합 종목은 줄다리기, 줄넘기, 다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걸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스포츠 버스와 시군 특산품 홍보부스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경기진행요원 230여 명이 참가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접연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으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소수자도 차별과 소외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